토트넘 욕하고 독일로 도망친 선수들의 최후, 유럽 스포츠계는 이 선수들의 어긋난 운명에 집중했다. 손흥민 배신하더니 골 좋다. 결국 어디에도 소속하지 못하게 된 이 선수들. 어떻게 된 일인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아스날은 곧 있을 중대한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대는 바로 독일의 명문 구단 바이에른 미넨인데요. 이 두 팀은 챔피언스 리그의 4강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격도를 벌일 예정입니다. 이번 경기는 단순히 두 팀의 대결을 넘어서 유럽 축구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로 주목받고 있죠. 매체 커트 오프사이드는 이번에 바이에른 미넨의 라인업을 살펴보면 조금 독특한 상황이 보인다라면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영국 출신의 선수들이 독일로 이적한 이후 예상 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적 후 활약을 펼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선발 명단에 조차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전해왔죠. 대격도를 앞두고 독일 현지 매체는 아스날의 감독과 미넨의 감독을 대상으로 사전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아스날의 아르테타 감독은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며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이번 독일로 이적한 영국 선수들의 상황에 대해 작심한 듯한 한마디를 내뱉었고 아르테타 감독의 인터뷰를 접한 현지 축구 팬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고 영국 내외를 술렁이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독일로 이적한 영국 선수들의 어긋난 운명에 대한 이야기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별들의 전쟁이라고 불리는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가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8강 1차전에 돌입합니다. 디펜딩 챔피언 맨체스터시티부터 레알마드리드 바이에른 미넨, 파리 생제르맹 등 우승 후보로 평가받는 8팀이 4강 자리를 두고 격돌하는 가운데 10일 새벽에는 아스날과 바이에른 미넨, 맨시티와 레알마드리드가 맞대결을 펼칠 예정이죠. 특히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선두에 오른 아스날은 독일 명문구단인 바이에른 미넨과 챔피언스리그 4강 자리를 두고 격돌하게 됩니다. 매체 트라이얼 풋볼은 이번 시즌 완벽한 공수 밸런스를 바탕으로 리그 최다 득점, 최소 실점을 기록 중인 아스날은 미넨을 상대로 서륙전에 나선다. 면서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 아스날의 유일한 변수는 바로 경험 부족이다. 라고 보도했는데요. 젊은 선수들로 구성된 아스날의 선수단은 챔피언스리그 경험이 드물다는 단점이 있는 한편, 원정팀 바이에른 미넨도 최근 분위기가 좋지 못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축구 전문가 크리스 휘틀린은 바이에른 미넨은 현재 전술 부재, 갈등, 부상 등 다양한 문제가 겹치며 부진에 빠져있다. 라고 냉혹한 평가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매체 데일리미러는 특히 최근 바이에른 미넨에서의 활약이 눈에 띄지 않는 에릭 다이어의 선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축구계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라며, 철통방어 김민재를 가용하지 않고 다이어를 선발에 넣은 것은 조금 의아한데요? 라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다이어의 경우 미넨 이적 후 큰 활약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그의 친구 해리케인 역시 우승컵을 바라고 토트넘을 떠났지만, 예상과 달리 미넨의 내부 분열만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나왔기 때문이죠. 축구 전문가들은 이번 미넨의 선발 라인업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체 더 가디언의 축구 전문가 마이클 콕스는, 미넨의 현재 라인업은 팀의 전통적인 전략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라며, 특히 다이어와 케인의 경우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선발은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ESPN에서는 미넨의 내부 상황에 대해 보도하며, 다이어와 케인의 이적 이후 바이엘은 미넨 내부에서는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며, 특히 팀 내 분열과 선수들 사이에 불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 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내부 문제가 바이엘은 미넨의 경기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많은 이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하죠. 한편 이런 상황 속에서, 아스날과 미넨의 경기를 앞두고 독일 현지 매체는 감독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아스날의 감독과 바이엘은 미넨의 감독을 각자 만나 이번 경기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과 전략을 엿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죠. 기자는 상대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바이엘은 미넨은 독일의 강팀으로 알려져 있는데 긴장되지는 않는가? 라는 질문을 아스날의 아르테타 감독에게 던졌고, 이때 아르테타 감독이 대답한 내용이 매우 충격적이어서, 현지 축구 팬들은 물론 기자들까지 깜짝 놀라버렸다고 하네요. 아르테타 감독은 미넨의 분위기가 안 좋은 것을 알고 있다. 신입생들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라며, 솔직히 골 좋다. 팀을 배신하고 욕심을 위해 떠났지만, 결국 기존의 메가클럽도 무너뜨리다니 참 대단하다. 라고 말하며, 특히 해리 케인과 에릭 다이어를 직접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에 독일 매체 키커는 챔피언스 리그 4강을 앞두고, 아스날의 미켈 아르테타 감독이 바이엘은 미넨을 향해 충격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라며, 바이엘은 미넨과의 대격도를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르테타 감독은 이번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며, 상대팀의 내부 분열 상황을 거침없이 비판했습니다. 라고 전했는데요. 아르테타 감독의 작심 발언은 단순한 경기전 심리전을 넘어, 축구계 내에서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BBC 스포츠의 축구 해설가 앨런 시어러는, 아르테타 감독의 발언은 매우 파격적이다. 라며, 이는 단순히 경기전의 일반적인 심리전을 넘어선 것으로, 미넨의 내부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은 이례적인 일. 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ESPN은 아르테타 감독의 발언을 바이엘은 미넨의 반응과 함께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바이엘은 미넨의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아르테타 감독의 발언이 팀 내부에 큰 파문을 일으켰으며, 특히 해리 케인과 에릭 다이어에 대한 비판은 미넨 선수단 내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라고 전했는데요. 축구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양 팀 간의 경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매체 더 가디언의 축구 전문가, 제임스 올리는 아르테타 감독의 발언이 바이엘은 미넨 선수들에게 어떤 반응을 촉발할지, 또한 이것이 경기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는 것이 흥미로울 것, 이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이에 매체 스카이스포츠는 아르테타 감독이 언급한 두 선수에 주목했는데요. 매체는, 바이엘은 미넨으로의 화려한 이적이었지만 영국 출신의 독일 외노자 듀오가 독일에서의 적응에 실패하며 축구계의 논란에 중심에 섰다라며, 특히 이들의 행동은 영국과 독일 축구 팬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적 초기 많은 기대를 받았던 이 듀오는 토트넘에서의 파트너였던 손흥민과 같은 수준의 파트너십을 요구하며, 미넨 선수들에게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러한 행동은 팀 내에서 긴장감을 조성하고, 선수단의 화합을 해치는 요소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독일 매체 키커는 이 듀오가 독일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상세히 보도하며, 이들이 토트넘을 비판하는 발언을 자주 하기도 해, 영국뿐만 아니라 독일 축구 팬들로부터도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축구 전문가인 마이클 발락은 이적 후 적응은 모든 선수에게 중요한 과제다. 라며, 하지만 공개적으로 전 클럽을 비판하고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팀의 분위기와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미넨 팬들도 커뮤니티를 통해, 정말 실망스러워요. 미넨이라는 팀의 가치와 전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개인의 불만만을 표출하는 선수들을 보는 것은 마음이 아픕니다. 이적 첫 해부터 이런 논란이 생기다니, 정말 우리 팀의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이 듀오가 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들의 태도가 팀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넨 팬으로서 선수들이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개인적인 불만보다는 팀의 성공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이 듀오가 팀에 적응하고, 미넨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시간은 있으니, 앞으로의 변화를 기대해봅니다. 등의 반응을 보여 영국에서 이적해온 두 선수에 대한 실망감을 가감없이 드러냈다고 하네요. 특히 아르테타 감독은 케인의 이적을 두고, 그가 손흥민과 토트넘에 대한 배신이라고까지 묘사하며, 케인도 자신의 행동에서 깨달음을 얻기를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아르테타 감독은, 손흥민은 팀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선수입니다. 라며, 그와 같은 선수가 팀에 있어야만 진정한 팀워크와 성공이 가능합니다. 케인이 이적을 결정한 것에 대해 저는 그에게도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아르테타 감독의 발언은 축구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하는데요. 많은 전문가와 팬들은 아르테타 감독의 손흥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케인에 대한 진심 어린 바람이 축구 선수로서의 도덕성과 팀에 대한 충성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축구 전문가인 제임스 밀러는, 아르테타와 손흥민 사이의 관계는 매우 특별하다. 며, 타팀의 감독이 선수를 이렇게까지 아끼고 성장을 돕는 모습은 드물다. 케인의 이적 사례를 통해 선수 개인의 선택뿐만 아니라 그 선택이 팀과 동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고 하죠. 아르테타 감독이 아스날과 미넨의 경기를 앞으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손흥민을 직접 언급한 것을 통해 다시 한번 손흥민이 팀을 막론하고 사랑받는 선수라는 점이 드러났다는 훈훈한 소식과 독일 외노자 2명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리며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